이 시대는 라이센스 시대입니다 자격증을 많은 사람은 취득하기 위해서 늘 공부에 열정합니다 각 분야마다 많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의 시대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항상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수많은 시험과정을 치르게 됩니다 왜 시험을 치룹니까? 학생들이 그 시험을 치르는 목적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더 나은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늘 시험에 밤낮없이 아이들은 공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이든 반드시 소정의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세 가지가 있겠는데 면접시험이 있고 실기시험이 있고 그리고 필기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장례가 보장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시험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도 하나님께서 그 시험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략길을 걸어갔습니다 학자들의 학세를 의하면 예고배에서 출발됐던 그들은 가난 땅까지 가는 거리는 지금으로 계산하면 사람이 도보로 약 15일이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걸렸습니다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담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걸어갔던 그들은 영문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8장이지론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내가 광략길을 걷게 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알려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광략길은 고달픈 길입니다 가도가도 끝없는 사막길을 40년을 걸어간다는 것은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다는 것입니다 광략길만 다 나왔다 해서 다 가난당 들어간 건 아닙니다 광략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이 광략을 가리켜서 영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처럼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그려갔던 이 광략 40년을 가리켜 광략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략교회 생활 오늘 교회 생활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많은 현실에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실황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열악한 환경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광략이 나왔지만 낙오자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또한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것일까요? 신명기 8장 16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내가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복의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OECD 국가 가운데서 인구 밀도를 계산하면 이혼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혼하는 가정들 보게 되면 대개가 두 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이유와 또 한 가지는 부부간의 성격 차이를 가장 높은 이혼의 사유로 꼽고 있습니다 성격상의 차이 이 밑바닥에는 무엇이 깔려있냐면 자존심이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고 필레오 사랑이 있습니다 서투록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그리스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에로스 사랑과 필레오 서투록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이성의 사랑입니다 부부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인 간의 주고받고 나누는 사랑 에로스입니다 필레오는 우정의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형제 우예를 말합니다 서투록의 사랑은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랑은 완벽하지도 못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조건부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사랑은 에로스와 서투록의 필레오는 전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남녀 간의 이성의 사랑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계산이 맞지 않을 때 내게 손해가 오고 내게 어떤 불이익이 찾아온다고 할 때 이 사랑은 깨져버립니다 내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이라기보다는 받는 사랑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필레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친구가 좋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의리를 찾아도 내게 계속해서 손해가 주어지고 내게 계속해서 불이익이 찾아올 때 이 우정은 깨집니다 서투록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저는 직접 들었고 또 그러한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성장했는데 이 자녀가 계속해서 부모에게 실망을 주고 부모의 마음을 속을 태웁니다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는 내 청춘 다 바쳐서 너를 키웠는데 너는 고작 나한테 이렇게 대할 것이냐 내가 너를 키워놨더니 나한테 하는 짓이 겨우 이것이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내면에 무엇이 깔려있냐면 내 자기 중심적인 어떤 것을 내가 원하는 조건부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갑시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의 사랑은 내가 알지 못했던 나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리포스 2장 6절 내 말씀하시는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에 옷을 입으시고 오셨을 때 아무도 그분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우연히 왔을까요? 내가 우연히 교회 문턱을 넘어왔습니까? 내가 우연히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나니라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신 분 내 마음의 감동을 주신 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하주신 하나님이라 있습니다 나의 머리 끝을 몇 가닥인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 때문에 우리를 신이 부르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부부간에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자존심 때문에 가정이 깨집니다 성격상의 가장 큰 위험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다이너마이트같이 언제든 불만 붙이면 터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상대가 나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갖다 업신여긴다는 것입니다 누구 관계입니까? 부부관계가 나를 업신여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철새 신앙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느냐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 중심적인 이 자존심 오늘 저는 본문에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인내하면서 끝까지 따라갔던 한 여인 이 여인을 성경은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리고 지금까지 약 2천 년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2천 년 동안 계속해서 이 기록은 온 지구촌에 이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성경이 지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오늘 15장에 오기까지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최초로 이 땅에서 이방지역으로 들어가신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 15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이방지역이라고 하는 이 두로 그리고 시돈에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고대 역사의 자료를 살펴보면 두로라는 곳은 지금 지중해 베닉에 항구가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것이 바로 두로라는 유명한 항구가 있습니다 이곳은 경관이 변합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항구도시입니다 그런데 또 시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 두로 항구에 인접해 있는 역시 유명한 작은 항구도시입니다 이곳은 엄청난 경관이 변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특별히 시돈이라는 곳은 그 당시에 어떠한 시대 상황이었냐면 고대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 시돈은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방상 16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아 시대 때에 아하베라는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하방의 부인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이세벨이 바로 어디 출신이냐면 시돈 지역의 출신이었습니다 시돈 사람 이세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아하방이 이 시돈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왕비로 맞아들였을 때에 이 아하방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땅은 어떤 곳이냐면 완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예비하며 하나님께만 찬양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시도원에서 섬기던 바할신과 아시라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의 온천지에 바할신을 목상 석상을 세워놓고 그것이 다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때 가장 섬행했던 것이 창녀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바할신은 남성신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공창이라는 것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종교는 대단히 엄란한 종교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엘리아 시대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로 이란 곳이 시도원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22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으로 그 지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표적 사건, 이적 사건은 온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각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두루와 시돈에도 예수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복음의 소식이 들려왔어도 복된 소식이 들렸어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분명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수많은 이 땅에 수많은 우상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시대에 가난 여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많은 복음의 소식에 예수라는 소리가 다 듣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들어도 이방 민족에게 이 복음의 소리가 들렸어도 정작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가난 여인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리질러 이러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질러 이 한글 내용에는 단순하게 소리질렀다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난 여자가 소리질렀다는 이 소리질러의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까마귀가 소리소리 지르다가 목이 세워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까마귀는 소리소리 지르다가 반복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계속해서 소리 지르다가 목이 세웠습니다 계속해서 불을 짓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가난 여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한 번 소리 지른 것이 아니라 목이 쇄도록 계속해서 똑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소리소리 지르며 불을 짓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가난 여자가 어떤 소리를 질렸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다위서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돌렸나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반복해서 목이 쇄도록 계속해서 불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은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는 정확하게 저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이 한 가지 단언적인 기록이 어떤 기록이냐면 주 다위서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위서의 자손이여 이 말은 오래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 땅에 반드시 다위서의 혈통을 가지고 다위서의 왕권 혈통을 가지고 오실 메시야가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 여자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맹목적으로 맹신하면 안 됩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반드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마태복음 1장 21점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분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분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신 그분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요한 1수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난 그 주님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나와서 주님 앞에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 다비세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고백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나를 불쌍히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돌렸습니다 귀신이 돌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용적 문제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 어떤가 부귀 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닌 단 한 가지 용혼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가난 여자는 이 시돈이란 지역은 우상천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저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에 어떤 우상을 섬기는 어떤 신들이라도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토 주님이 내 영혼의 내 자녀의 영혼 문제를 책임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영적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 지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수많은 사단의 소리가 세상에 난무합니다 기독교를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을 폄하시킵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 가난 여자가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강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성경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여인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자녀인 그 딸의 영혼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이 사실로 봐서는 대단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다른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데 이 여인은 홀로 나왔습니다 이 시돈 땅에서 각자 숨기는 우산을 숨기는 사람들을 볼 땐 이 여자는 자칫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 말씀이 있고 난 후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더라 침묵해버립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는 금식기도도 했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전혀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가난 여인은 주님은 멀리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문제를 가지고 나온 여인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지금 신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게 찾아온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우리 주님은 어쩐 일인지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을 짓는 그에게 차도원 첫 번째 장애물은 주님이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여기서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말씀 한마디 나한테 들려주지 않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전에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십시오 환란 중에 참으며 거기에서의 기도에 항상 힘세라 환란이 왔을 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에 항상 힘세라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구부서 1.5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왔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 여인에게 두 번째 장애물이 또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주님으로부터 직접 너무나 냉정하고 너무나 싸늘한 그런 거절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마트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내가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난 너에게 관심 없어 난 너에게 무관심해 너는 버려진 인생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주님이 아니시군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외면하세요? 사람을 차별하십니까? 왜 무시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무릎을 꿇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트복음 15장 25절에 이 여자가 절을 합니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자존심 버립니다 접어놓고 이 절했다는 25절의 본문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역시 한글로 보게 되면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엎드리고 절하면서 점점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실 때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위에는 보낸 힘을 받지 아니하실 때 할 때도 이 여인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이 여인한테 그렇게 말씀할 때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간과합니다 그때 세 번째 너무나 가혹한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 여인에게 가슴이 아픈 그런 너무나 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봄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이 겟은 집이 마땅치 아니하니 너 개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 앞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자신이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너 개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 이방인들, 이방 민족은 전부가 개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들은 개같이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는 개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6절에 말씀하시는 자녀들이 떡을 취하여 개들이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시는 주님의 이 개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한글에는 그냥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따라 하시겠습니까? 퀴나리온 크게 하세요 퀴나리온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사랑받는 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받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종류가 집 밖에서 키우는 개가 있고 집 안에서 키우는 개가 있습니다 애완용이 있습니다 애완용은 늘 주인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리고 늘 주인과 함께 잠자리에서 같이 잠을 잡니다 주인이 먹는 식탁에도 같이 앉아 있습니다 주인을 늘 씻겨줍니다 늘 주인이 가장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대소변을 다 주인이 처리해 줍니다 바로 이 모습을 가난 여인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사랑받는 이방인이야 너는 퀴나리온이야 그런데 같은 개라도 집 밖에서 살아가는 개가 있습니다 이 개는 더러운 곳 깨끗한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사방을 뒤죽고 다닙니다 헤매고 다니는 개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바로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주님께서 자녀들이 떡을 쳐요 개들에게 던집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할 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목숨입니다 이 개가 바로 따라서의 퀴온 더러운 개라는 뜻입니다 버림받은 개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이 고백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버림받은 이방인이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더러운 이방인이라도 취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목숨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래도 내 주인이 내 주인입니다 나는 부스러기입니다 이 부스러기는 어떤 것인가요? 사람이 식사를 할 때가 부스러기가 상에 떨어졌습니다 이 부스러기는 식사 끝날 때까지 남아있는 것이 부스러기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더러운 개, 더러운 이방인이라고 하시고 나를 버림받은 이방인이라고 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스러기 신앙이 되어서 어떤 일에서 끝까지 난 주님을 쫓아갈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개라는 의미 속에 이미 응답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아란 것 없이 자신은 더러운 개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데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사실을 주목합니다 이 여인은 세 번 자존심의 장애물을 넘어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사람들 관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그 자존심 장애물을 넘어가십시오 오늘 여러분 가시는 곳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